어! 선행이 왔어! 어? 둘이 만나면 안 되는데? 왜? 어! 아냐아냐아냐 선행아 앞으로 디테 왔다는데 오빠? 어? 잠깐만 2번 들어와봐 리흥 신 시켜준다고 오빠 일로 와봐 어? 와봐 어 뭐야 여기 신이 신의 대화에 다주 언니가 껴있어도 되는 건가? 잠깐만 선행아 어? 왜? 너 앞으로 디테야? 어 오빠 왜? 왜? 오빠 어떻게 된 거야? 언니가 헤라야? 아니 나 앞으로 디테인데? 내가 앞으로 디테지 잠깐만 오빠 일로 와봐 잠깐만 언니 앞으로 디테 라고? 그거 누가 얘기해줬는데? 언니가? 나? 나 육상오빠가 난 내가 정했는데? 잠깐만 육상오빠가 나이 어디갔지?